영화의 도 첫 번째 캐릭터는 고전 영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전? E.T.나 오케다 E.T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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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야, 오마 E.T.가 아니잖아, 이거 빨간 망토 차 차잖아 아니네? E.T. 맞아,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달을 나르는 명장면 있잖아요 명장면은 저희가 다시 재활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난이도 하예요? 네, 제일 난이도가 난이도 이걸 계속 들고 다니나 보다, 자전거 이거를 나는 좋아요 아, 이런 게 귀찮아요 두 손 묶이는 거 힘들어요 하가 이 정도면은? 이번엔 한국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던 작품인 것 같아요 비신만 아니면 돼, 비신네 명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입니다 어? 시리 최민식 어? 시리 나쁜 놈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아, 공도! 엘이 채십니까? 공도 아니야? 범죄화해지는 게 아, 이거로 살아있지? 최민식 와, 채이켄 아, 채이켄 채이켄이네 히켄 어 닮았는데? 누구야? 이게 조용히 있으리래요 너무 똑같은 년인데요? 좋은 구 이거는 되게 좋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웃음사냥꾼이야. 유행어가 있잖아, 다 했어. 근데 그 실례지만 그... 너 대 최십입니까? 아니, 너 좀 하니, 왜이든 최십입니까? 저희 사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 너희 사장 남촌동 살지? 예? 예, 예. 내가 인마! 너희 사장이랑 인마! 어저께도! 예? 같이 밥 먹고! 예?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 내 너 사장하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어? 형이랑 비슷한데 말투가? 어? 밥도 같이 먹고! 야, 연기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렇지? 얼마 전에 봤거든, 사실. 근데 기억이 생생하지, 롱. 컷트 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링이나. 수근아, 왜? 영상이 기차가 가니까 그렇게 다양한 영상이 나오면 더 좋잖아. 왜 그걸 다 들어가고 그래? 이수근아, 이수근아. 여기 봐봐, 이렇게 터널도 들어갖고. 방송 온 두 개 하는 거 아니잖아. 신캐리비아. 한 말을 계속 길게 한다. 세 번째 캐릭터는 대우 조니뎁의 대표작인. 오, 헤리비아 하는 게! 이제 세진다. 헤리비아? 박수살이 많은 텐데, 이거. 와, 많다 이거. 오, 야. 진짜 추워 이건 너랑 잘 어울린다 민호랑 솔직히 잭 스페이로는 민호야 잭 스페이로는 왠지 그냥 마이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왜 스모키 하장 이런 게 민호는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동형 한 번 깡패 깡패로우 깡패로우 이제 파란의 한 명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내 캐릭터 없는 것 같아 최신 영화인데요 대표적인 영화 속의 빌런 캐릭터로 가장 유명한 사노스다 사노스는 호동형인데? 사노스는 호동형인데? 베트남 시리즈.. 베트남 시리즈? 베트남 시리즈? 베트남 시리즈 베트남! 조커네 pasado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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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la 이거 그렇죠 좋아 조커 조커 좋ге 어? 조커! 조커! 조커다! 어? 윙둥거덩해! 윙둥거덩해! 당첨! 이거는 조커 줘야 돼! 아니 근데 왜 명화처럼 안 하고 이렇게 웃기게 했어? 명화가 저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건 형 앞에 둬야지 이거는 야 조커는 진짜 주연이랑 똑같다 다음 거는 뭔가요? 제일 센 거 두 개 남은 거죠? 예 다섯 번째도 아주 최신 영화예요 조보트 생기 있다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겨울왕국에 몰라봅니다 몰라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라 저 Premiere 진짜루! 야 이거 뭐야 벌레야 뭐야? 애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 이거 원래 캐릭터 되게 귀여운데 이거는 분장이 되게 약간 비호각이네 와 심지어 이빨을 이빨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번 시즌 저희 신슬기 트렌드 컬러 블루 아바타? 아바타 너무 나이잖아 세상을 삼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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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다 나 무섭다 나 무섭다 나 나 이거 할게 이게 나의 것 같아 조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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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파란색을 이종엠이 이렇게 고도하지 난 너무 자주 봤어 내가 파란색을 사람들이 질려해 내 파란색 아니지 너가 이번엔 어떤 파란색을 할까 기대한 사람들도 있어 제가 이 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고르는 거 맞어? 네 고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골라요 이거? 감독님 캐릭터 서점 게임은 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3차 1차 2대 2대 2로 게임을 하세요 점수가 높은 두 명이 먼저 캐릭터를 두 개를 해서 영화 제목 맞추기 오오 오케 오케이 이거 약간 자라 저걸로 오오 약해요 너네가 오히려 잘해. 너네가 너네 1등 하겠다. 팀이 우리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 얘랑 나랑. 우리도 뭐 그쪽으로 막 영화 쪽으로 딸리는데 뭐 어느 쪽이 또 그렇다고 뭐 잘하는 쪽도 없는데. 꼰대식게 막 혼자 얘기한다. 제목만 딱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야. 네, 할게요. 고. 시작. 시작. 패스. 김두환. 김두환의 1대기 영화. 김두환. 김두환. 그래, 그래. 김두환 1대기. 박상. 그래, 그래, 그래. 장군 애들. 어. 보고 있어. 검은 탈. 레리 투게. 몰라. 모를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몰라. 레리 투게. 아메리 투게. 블랙 타이거. 아니. 아니, 이게 가면 쓰고 이렇게 눈에 가면 돼. 패스. 타크다이트. 아니야. 배트맨. 어? 이거 우리, 우리 누아르. 누아르. 영화 유아인. 유아인이 나온 거. 누아르 장르. 명세가, 명대사를 얘기해야 돼. 어이, 겁네. 유아인. 어? 유아인. 그, 막 재벌인데 막. 백탈아. 어. 어. 패스. 어, 막 뭘 건축을 많이 해. 건축학교라. 어, 막 뭘 건축을 많이 해. 건축학교라. 어, 이거 약간 학교인데. 여자, 여자 학교인데. 학교인데 여자. 영국회담, 영국회담. 그, 잭스페로. 오, 잭스페로. 어, 잭스페로 나오는 영화. 몰라. 어? 개리미안, 개리미안이죠. 그렇죠. 아, 그 북한인데, 북한 아이들 막 이렇게 나오는 무슨 산골짜기에서 막 이렇게 찍은 영화. 어? 산골짜기에서 북한 사람들 나와서. 산속에서, 산골짜기에서 막 이렇게 찍은 영화. 어? 산골짜기에서 북한 사람들 나와서. 어. 팝콘 날라가고, 팝콘 날라가고 막. 꽃 달고 막 나와서. 똥마꼴, 똥마꼴. 그런데. 똥마꼴. 그 앞에. 오, 잘 왔어요, 영어. 웰컴 똥마꼴. 그렇지. 김하중. 김하중 나왔는데. 어. 살이 쪘다가 말랐다가 하면서. 그 뭐더라, 그 뭐더라. 어, 막. 너무 얼굴이 막 예쁘면. 아베 마리아. 어? 아베 마리아. 그렇지, 그 노래 한 거.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어디서 불렀어. 몰라.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면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아악! 야, 저희.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맞추는 걸로. 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설명해볼게. 2분이다. 준비. 120초. 시작! 2초가 저기 무엇이죠?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제목이 기억하네, 제목이. 제목이 기억하네. 암살, 암살. 암살. 패스, 패스. 지금 여기 기차인데 칸마다 그렇게 나눠져있어. 꼬리칸과 앞칸. 서중교차. 오케이. 내분해. 그게 아니고. 던져야 되는데. 깡패와 선생과 같이 이제 하는 그 저기 있잖아. 그 하하 형. 두 사람 보겠지? 그렇지. 열심히 더 날 우유를 던진 게 누구야? 나방. 옥상골을 닮아. 마티콜을 닮았어. 빠밤빵. 빠밤빵. 우와. 왕이 두 명이야. 왕이. 그렇지. 어, 어. 어흥. 어흥. 에이, 일로 와 이 소야. 어! 아, 원앙 소리. 오케이. 어, 야, 야, 야. 원앙 소리. 와. 어, 어. 어, 어. 아, 잠깐만. 이거, 너, 그 저. 마마! 내가 이거 제목이 비어났나! 이거 피아노 치면서 무대에서 부르는 거. 아유! 무슨 랩선인데 무슨 랩선이? 와, 대박이다. 진짜 잘했다. 그런데 퓨우가 많이 하네. 디오의 영화 많이 하죠? 네, 영화 많이 가가지고. 저희는 형이 설명을 해주세요. 파이팅. 천천히 가자. 잔잔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급하게 안 먹고 하죠. 안 가, 안 가. 정확하게 120초. 우리가 뵙면 돼, 형. 우리는 끝난 것 같아. 준비해. 레츠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당신을 체포합니다. 참 젊은 양반이 멋있어. 젊은 양반이 멋있어. 강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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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는 거! 형사! 도시경찰! 도시경찰! 성형경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로! 서로 이렇게! 저쪽 사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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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최고의 반전!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영화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야! 아, 식스 센스! 오케이! 어! 저기야! 저기야! 팔!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조승우 형, 이거! 가난한 사람들 말고! 어! 그렇지! 이경원! 반대로 얘기하면 가난한 거 말고 뭐 있잖아! 가난한 사람! 부자! 그러니까! 이거 제목! 영화 제목! 부자가 뭐야? 패스! 브루스 윌리스! 룰루라라! 룰루라라! 룰루라라라! 룰루라! 룰루라나! 룰루! 싸워요! 와! 매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매에에에에에에! 가만히 쉬어! 이게 뭐야? 스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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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있잖아!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매에에에에에에에! 매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개가 뭐야! 그래 그치 그 무슨 호키스 나온 영화 있잖아 주영경의 호키스인데 저기 감옥에서 테스! 희망 있어 우리 희망 있어 차태현! 차태현! 차태현이랑 그... 아니 아니 그 애기 미리 낳아가지고 그 영화 있잖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기억이 안 나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너무 빠른 걸 뭐라 그래? 1등 득파이 골라? 아 뭐야 그거 너 좀 세게 가야 돼 송스페로로 가야 돼 송스페로 어디야 주차냐? 송스페로 뛰거나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 소화할 것 같아 그럼 멋있을 것 같아 몰라서 귀엽지 자기가 이제... 시호랑 울라푸는 기억이 안 나 어우... 왜? 도전해 봐 한번 이걸로? 무슨... 이거는 얼굴만 칠해 근데 시호 온갖이 상관 없는데? 송스페로! 송스페로! 멋있지! 울라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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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울라푸 좀 닮았어 귀엽겠네 귀여워 귀여워 형은 이거예요? 형은 이거예요? 어? 형 여기서 이거 하면 그냥 꼰대 그냥 꼰대 웃기긴 할 것 같아요 진짜 웃기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은 뭐 안 봐요? 잘 어울린다니까 보고 싶긴 해요 진짜 궁금해요 뭘 쳐다봐라 그냥 악놀어 악놀어 이거는 안 보여줘요? 뭐지? 손 배우는 뭐라고 그거? 그대로예요 40kg래 40kg 오케이 2T 2T 좀 땡기긴 한데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간 뮤지컬이 웃는 남자라고 쟤 나네 조커는 뭐 조커는 조개해지가 돼 그나마 나임 딱 끌어졌다 존 씨 한 번 나왔다 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 이런 거 마음에 들지 갑작 조커랑 나는 거면 이바타 자, 오늘은 4시 공연이니까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은 4시 공연이니까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아니, 여기 자전거 세우면 돼서 세워놨어요 어디 채십니까? 어디 채십니까? 어디 채십니까? 어디 채십니까? 실례지만 어디 채십니까? 됐다 어디 채십니까? 나는 서장하고 어이? 아... 괜찮지 않나까? 이 놈을 자식이, 이 놈을 자식이 말 부릇바라 이 놈을 자식이 이티야 당장 이 꼰대를 10개명으로 보내라 아니, 규현이 형 얼굴 좀 사귄 것 같아 그냥 1등이고 1등 응, 규현이 형 약간 진지하잖아 야, 진짜 공연팀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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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뭐 있다가 손, 니 돈을 입고 숯붙이 야, 조금 전에 뭘 잃는데, 갑자기? 야... 형, 그 머리카락으로 교감하는 거 알지? 영화의 도 피오 귀엽다 만화같다, 피오네 귀엽다 너 좀 체한 것 같은데? 얼굴 너무 하얀 거 아니야? 너 잘 어울린다고 너 지금 안 하고 입이 그냥 좋을 것 같아 웃는 게 사장님? 어느 정도 해 놓은 것 같다 나한테 안 써야 돼 와, 멋지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마이크 나한테 안 써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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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야 돼 우리 하루는 어디가요? 우리 하루가 어디가? 저기요, 빨리 좀 가세요, 조코 씨. 조용, 형님 가신다. 저는 이쪽으로 빨리 집에 보내줘야 돼요. 집이 어딘데요? 태권도 사고매예요, 뭐야? 모래 아니야, 모래? 좋다, 좋다. 나 왜 그러지. 오! 이거 뭐야, 이거? I like bread and coffee. I'm so proud. 세트 세트 것 같아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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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좀 더 잘 나왔어 아, 참... 다 같이 공장소에서 참... 얘, 제일 시끄럽소 참, 말라 시끄럽네 Hey, who are you? 한국말, 한국말 나니 영어면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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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We did a lot of you Weilos We need to reach out to our but Today's 왜 Tell us